자라등의 껍질은 올리브색에서 회색 등 다양하며 배면은 백색이다. 다른 거북류와 달리 입술이 있다. 수컷의 꼬리는 암컷에 비해 두텁고 길다. 단독으로 생활하며 주로 낮에 활동한다. 겨울에는 동면을 한다. 식성은 육식성으로 담수패료, 각각류, 곤충, 어류 및 양서류를 즐겨 먹는다. 공부터 초여름에 걸쳐 교미하며 교미 이후 2개월 정도 지나 한 번에 5개에서 40개의 알을 낳는다. 평지에서 낮은 산야의 강이나 하천, 호수나 저수지 등 수계 환경에서 서식한다. 수명은 사육하에서 15년 이상으로 사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.